아 이걸 또 후원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지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렇게 또 착하신 분들이 있다고 아 정말로 감동적이라고 너무 감동적이라서 소름이 끼친다고 어쨌든간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박세우님께서 구독했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우님 구독하셨으면 유튜브로 봐야죠 자 이번 경연은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푸전 생일 축하드려요 보다가 구독 눌렀다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시선님 잘못 보내신거 같아 부베님 방송에 잘못 보낸거죠 천원 부베님한테 드리러 나중에 가야됐나? 내가 그냥 먹으면 되는건가? 크라샤 똑같았죠?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일단 상대방의 움직임 초반에 공격을 제외하면은 솔직히 자신이 있거든요 초반 공격 제외하면 자신이 있으니까 초반 정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4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아프리카, 유튜브, 트위치 이렇게 4개 진행하고 있고요 페이스북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 밖에 안하니까 페이스북분들은 보시다가 아 이 새끼 더 봐야되는데 수발새끼가 아 졸라재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넘어오시면 정말 감사하게 했는데 아 아 멀티 해야겠다 그걸 좀 찌르려고 했는데 다 아파서 시청자 몇 명이냐고요? 몰라요? 150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4개를 틀어놔도 볼 사람이 없습니다 나 시청자가 많은게 좋더라 제발 방송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생방송 오면 정말 못볼걸 다 볼걸 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거거든요 그거 안좋은건가 저도 구독한번 더 누르기 이러시네요 네네네 4개 하고있으니까 뭐든 다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판 이기면 유튜브 구독할게요 하지마 그냥 더러워서 필요없어요 아니씨 구독하는거는 제가 말했죠 여러분 인사같은거라고 아 이티님 안녕하세요 이정도 수준인데 그거를 그거를 승리로 협박한다고 야씨 더러워서 안받는다 내가 생일이라고 생일선물 필요없으니까 구독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어려워요 아유씨 필요없어 필요없어 야 절로가 다른 방송가 후군장님 방송 보러가세요 내 방송 보는거야 도로우래 그 때의 따뜻한 그 모습을 먹을 수 있겠 뚜루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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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란 미난이 부족합니다 1, 1, 2, 3, 4 실러 오지개 뽑네? 미친공 뭐야 이게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다 썩어 빠졌어 진짜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들도 많아 나는 진짜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항상 그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어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돼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항상 다짐하고 다짐하겠습니다 쭈발 듣고 싶어요? 싫어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아시죠? 간절히 원하면 알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할게 구독자 5명 늘었다고 어제 20명 늘었는데 부탁드립니다 화력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제 20명이 늘었는데 오늘 5명밖에 안 는다고 그거밖에 안됩니까 여러분들? 그거밖에 안되냐고요 자존심 안 상해? ET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바바다 가스로 캐는장 다 다 다 다 다 이거 본인이 캐논을 지을 이유가 없거든요 다크 같죠? 근데 이게 다크 드랍이냐 또 이걸로 갈리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아니고 뭐하는지 모르겠다 드랍이냐 거러냐 이분도 다크라고 생각하겠지 아 근데 요즘에는 진짜 여러분들 원하는 거 쉽게 얻을 수가 없어 아 근데 요즘에는 진짜 여러분들 원하는 거 쉽게 얻을 수가 없어 이게 뭐 팬미팅 자리도 아니고 저도 어찌보면은 영업을 하는건데 간절히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듣겠지 간절히 원하는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까? 뭔 소리야 어디게 수비하네? 쫄았나? 지금 캐논 보고 쫄았네 본인이 본인은? 육게이트라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그쵸? 상대방은 육게이트 발업질러 플레이고요 템플러 플레이인데 이게 후반이 가면 갈수록 제가 좋아요 근데 약간 지금 당장을 바라봤을 땐 상대방이 좋죠 상대방의 주도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땐 지금 조금은 사릴 필요가 있어요 멀티를 상대방 먼저 가져가더라도 조금은 몸을 움츠려 든 채 상대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너무 넓은 가슴으로 상대방을 수용하려고 하면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좀 몸을 움츠려 들고 상대방과 싸움을 생각해 주는게 가장 좋은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벌써? 설마 드루? 무섭거든요 지울만한 것 같아요 살짝 쫄았거든요? 좀 봐주세요 형님 봐주는거 안됩니까? 이걸 드루 이거 공격을 선택하는 의미가 아마도 빌드를 봤을 거예요 옵저버로 제가 뭐 옵저버로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서 그런거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마음이 급하거든요 이 빌드 자체는 그래서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거일텐데 어? 뺀다? 넣었다가 뺀다 넣었다가 뺐다 이러면 멀티죠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멀티를 좀 사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템플로 아카이브가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래서 지금 제가 멀티를 들어가면은 더 좋은 위치에 멀티를 들어가는거죠 어? 이티님 여기는 상대방한테 공격당하기 너무 쉬운 위치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위치이기도 한데 반대로 생각했을때는 우리가 반땅 싸움을 들어갔을때 상대방과 정확히 반을 나눠서 겨뤘을때 우리가 좋은 위치를 선정한겁니다 그죠? 생각해보면 어? 그렇긴 하네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사리고 여기서 멀티 격차를 줄이는데 집중을 해야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플레이로 집중을 하느냐 바로 견제입니다 우리가 하이템플러가 먼저 부유가 됐다라는거는 견제 주도권이 있다라는거거든요 그래서 견제 주도권을 바탕으로 지금 멀티가 살짝 뒤진거 엄청 많이 뒤진것도 아닌 살짝 뒤진거 나가 뒤졌다는게 아니고 그냥 살짝 느렸다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간에 고런 플레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 멀티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게이트 계속 먼저 늘어나는건데 병력의 질적인 부분은 질적인 부분은 제가 더 좋다라는거 그 질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는거죠 자 질러탄기는 필수적으로 태워야될 것 같습니다 아 들켰네요 자 이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아 좋은곳에 멀티를 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멀티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실텐데 그죠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공격을 선택하면서 상대방이 포커스가 바뀌었을때 오히려 우리가 공격을 먼저 가져가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자 일단은 먼저 앞바닥 멀티 드랍을 어이씨 뭐야 이거 잠깐만 대박쳤죠 4-3-1 자 나가면서 멀티 이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 견제를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격을 가는건 상대방한테 매우 큰 압박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 영리한 플레이죠 자 침착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게임은 어 너무 급하게 하면 더 안되거든요 침착하게 사넷 멀티 취소 여기를 이제 사넷 마그로 온다면은 이제 하이템플러한테 찜질을 당하기 때문에 어 웬만해서는 안오는게 좋을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많아 이거 폼 대박인데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고 어어 재밌고 어 너무 좋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헌 여기다 멀티에 야! 이씨 열두식 필요없어 너무 재밌구 노렸죠? 네 솔직히 노린플레이인데 이걸 넘어와주네 안들어가도 유... 유리하진 않네요 이거는 지금 싸워야 괜찮죠 후방 가면은 또 모르기 때문에 그쵸? 반바닥 파괴하면서 이득적인 부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안녕 톱도 한순간이야 전지했을 때 만 좋은거잖아 복구하면 돼 복구한 일상으로 살리파에게 피해를 주면 더 좋은 상황이다 아까 전투보다 제가 잘못한건 없는거같아 정말 아까 전투가 대박의 single 아쟈쟈 아 이렇게 또 승리를 가져가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배틀 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